진짜, 진짜 배고 싶어 이거, 이거 성공하면 그냥 치킨 보냄 아 근데 뭐 그냥 이제부터 점수 세죠 그러면은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럼 처음부터 하죠 벌칙 뭐죠? 다섯 번, 다섯 번 먼저 지는 사람이 그거 하는 걸로 하고 벌칙은 뭐, 저 치킨 사주세요 그러면 왜 김치킨을 먹죠? 먹고 싶어요 그럼 인정이지 오케이, 술 마시면 이렇구나 인정인 거야? 너 그러면 이제 진짜 한마디도 안하고 진지빡겜 갑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방송 재밌는 살려주세요 정말 진지하네 정말 진지해 와, 저 개빡겜하네 무슨 치킨 드시고 싶다고요? 자메이카요 그냥 짐 시킬게요 오케이, 커팩을 결제합니다, 잠시만요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좀 사람들이 무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리를 안 해버리나요? 지금 니마주이기 때문에 무슨 어, 여기서 표본을 보여주나? 제가 진짜 진짜 개고좋은 거예요 하하 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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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빼달라고 아웃승 치고 있는데 가운데를 뻗는다? 아니! 가운데를 잡는다고? 아 오른쪽으로 넘겨놓겠다 아 오른쪽으로 빼두겠다 간다! 어 설마 사실상 여기 이렇게 되면 와인 저장구 아니냐? 뒷사람들 예능감 부담스럽게 만들고 다들 아시죠? 오케이 알았음 hypertension 우리 젠가 하기로 하잖아 우리 젠가 하기로는 다음사람 부담되죠 이거? 아니 이거 너무 부담되는데 다음사람? 병올리는거는 이제 너무 식상한데 뭘 보여줄까 과연? 병올리는거는 좀 식상한데 너희 갑자기 부담주나? 덮어요 그걸로 덮어 그걸로 덮으면 인정이야 뭐 어떻게 덮어 이거? 저거 이제 맛있는 부분으로 덮으면 되지 않아요? 키운다고 설마? 손잡이 로드라 어떻게 웃겨야 되지? 유튜버들의 자존심을 건 웃기냄는 거고 아... 아니 이 사람이 이상해! 와 이걸 들썩을... 아니 이게 빠진거라고? 아니 이게 빠진거라고? 빼다 말았는데 저거? 아니 들었다나서 그런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도대체 게임을 하는 걸까요? 예능을 하는 걸까요? 그걸 왜 넣어? 그만해! 그걸 왜 넣었고 그만해! 그걸 왜 넣어 다음 차례다 아니겠지? 굳이 뺐잖아! 굳이 뺐잖아! 굳이 뺐어 아... 인정할게요 인정할게요 예능감 쩐다 그걸 또 왜 빼냐고 어디다 나올까 이번에 기대된다 다음 차례 아시죠? 이게 또 들어오는 거 아네? 다음 차례 아시죠? 오케이 빼고 넣고 좋아 오이씨 어? 안 잡히는데요 이제? 인식하지 못한다 인식 못한다 인식 못한다 오 3초 2초 아 저 가운데 오케 빼냐고 메꿔주세요 아 저거 좀 빡산데 가운데 오이씨 부담감이야 저거 숙제야 내가 보기엔 이거 유튜버들 숙제야 이거 이야 어어 아니 하나씩 계속 훑들어 여기 어? 이걸 이렇게 그거는 좀 처음인데? 저 캐논포 아닙니까? 캐논포? 와아 저 풀어떨어지겠다 저거 저 건당 캐논포인데? 뭐야 저거 난 이제 한 목숨 밖에 없기 때문에 아 오케이 오케이 안전하게 안 웃기는 거 인정 안전하게라면 너 안전하게 맞아 이거? 님들이 좀 튀.. 야 저건 뭐야 진짜 게임 죽같네 진짜 다음차례 누구야? 게임 진짜 죽같네 죽어주세요 이거 어떡하냐 저거? 어 저거 밑에 하단 하나? 균형을 맞추는 거야 맥주면 끝이다 이거 아 맥주도 못울리겠어 아 Initiative 아니 이거는 진짜 안전하게 어우 와 니ى 뺄거 생각해야 돼 찐쳐 어 이렇게 뺀다구? 아니 내 전에 사람들 너무 부담스러워 만들잖아 일단 한 번 해 들썩rs 꺼들썩인데 지금 거이 네 제발 첫 턴에 이상한거 해가지고 계속 들썩들썩 떠들썩인데 지금 거의 딩동댕 유치원 메타 좀 자제해요 오오오오 오오오 오는가? 한 번 더 기울여 바닥에 뒀다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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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서 안돼 안돼 안들어가 안들어가 시간의 압박이죠 이거는? 오빠야죠 그나마 정상이네 난 늘 불안해 실프님 다음 턴이라서 이 사람이 무슨 그 수술 못할 것 같은데 이 턴에서 안갈 것 같은데 안갈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쟁가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미쳤네 여기 여기 현대미술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와 야 여기서 왈도쿠님 차례? 무엇을 보여주실까 손을 잡아다가 꺾어버리고 내 손을 좀 잡아줘 내 손을 좀 잡아줘 내 손을 좀 잡아줘 아 너무 웃그 blossoms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베야 숨어져 목숨 많잖아 reckon 이건 다음 차례 실픘니 으스욱므 하지않아 아 그거 고민했는데 오옷! 아들 이제 이제 좀 더 안정적이게 됐다 오히려 이게 왜 점점 pong거 나빠져서 아 근데 아들 문제야 코차비님 있다 어허허허 그녀가 시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녀가 시장이었어 이거 왜 자꾸 옆에도 싸 어? 뭐야? 아싸 이겼다 어잉? 아 저거 옆에 있었던 게 아까 전에 두 개가 떨어진 게 아니라 테이블에 안 걸쳐가지고 아 저기 그냥 쟤가 저런 게 있었어 아아 그래서 두 개가 떨어진 거야 솔병에 걸쳐있었구나 이걸 내가 아 저 테이블에 떨어진 게 아니구나 두 개는 제가 해야됐습니다 여러분들 안 되는 거 같아요 차비님 왜 그래요 불안하다 이제 어떻게 될까 아 손으로 건드렸어 아니 진짜 고순데 그냥? 이거 진짜 고였는데? 양아치인데 이거 저게 되는구나 살짝 갈게요 실패 야 기대주 이게 뭐라고 숨죽일 걸 보고 있는 거지? 아 저희한테는 이거 숨죽일만 와아아아아아아아아 bound 아 아 저 좀 아우 실ь 저 치킨 상관 없으니까 셀프님 본인 방송에다가 구독권 10장 뿌리십쇼 와아아아 이야아 빛빛지마 빛빛 더 이상하면은 어떻게 웃겨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지금 오늘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모욕이랑 모긴 다 보여줬거든 40분 동안 예 다음에 100장으로? 아니 자신 있어요 근데? 아니 말씀하세요 자신 있어요? 일단 10장이 66,000원이에요 100장이면 66,000원이죠 그러면 어우 혀 조심해야겠네 지금 결제 중이거든요 자신 있어요 교수님? 저 다음에 아플 것 같아요 그때 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자신만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아플 예정이 있어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서 쟁강하는데 다리가 필요해요? 오 섬짓한데요 그 말 어 근데 맞긴 봤잖아 흐흐 이러한 느낌은 마نت